이번 강의를 통해서는 안구 편의의 종류들 중에서 사시의 각을 타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임상에서 가장 손쉽게 하실 수 있는 간단한 검사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 실제 임상에서 많이 활용드려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휴비츠 검안 전문가 과정에서 교육을 맡고 있는 이두환 박사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는 안구 편의량의 타각적인 측정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풀옵터를 사용해서는 안구 편의를 자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반면에 특히나 사시와 같은 컨디션을 갖고 있을 때는 이를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사시와 사위의 차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시 같은 경우에는 양안시 상태나 융합제거 안정의 상태나 모두 다 두 눈이 주시물체를 향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한 눈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상태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사위 같은 경우에는 양안시 상태에서는 두 눈이 주시물체를 향해서 정렬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융합제거 안정의 상태에서는 한 눈은 주시물체를 유지하지만 그렇지 않은 반대편 눈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상태를 갖고 있으면 사위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편의들에 따라서 편의 양들을 측정하는 방식들을 얘기해 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임상에서 활용을 많이 해보실 필요가 있게끔 되는 타각적인 방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각적으로 사시의 편의 양을 측정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쉽고 간단하게 해보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허시보그 테스트라는 검사입니다. 이 허시보그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각막 반사상의 위치를 이용을 해서 사시의 종류와 그 양을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는 굉장히 피검사자의 협조를 최소한으로만 필요로 하는 간단한 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평 가시공체 직경을 12mm라는 걸 가정을 한 상태에서 놓고 보면 실내의 조도하에서 평균적인 동공의 직경을 4mm라고 얘기를 했을 때 수평 가시공체 직경에 해당되는 12mm를 3등분을 할 수가 있게끔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되는 부분에는 동공의 위치를 하게끔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피검사자에게 펜라이트 불빛을 근거리에서 비췄을 때 강막 피검사자가 펜라이트 불빛을 계속 주시를 유지하고 있다면 강막 반사상의 위치가 동공 중심에서 살짝 곳 쪽이나 아니면 동공 중심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것들을 관찰하실 수가 있게끔 될 겁니다. 그러면 사시를 갖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보이게 될까요? 사시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강막 반사상의 위치가 이렇게 동공의 중심 부위에 위치하지 않고 특정 방향으로 치우쳐져 있는 상태에서 관찰이 되게끔 됩니다. 이때 있어가지고선 편의가 되어 있는 방향과 그 다음에 편의가 되어 있는 그 위치를 통해서 사시의 종류와 사시의 양을 판단할 수가 있게끔 됩니다. 그 적용 방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막 반사상의 위치를 통해서 사시의 종류를 판단해 볼 수가 있게끔 됩니다. 사시는 지난 강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느 쪽 눈이 주시안이고 어느 쪽 눈이 사시안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오른쪽 눈이 편의를 갖고 있는 사시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왼쪽 눈 같은 주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게끔 되냐면 강막 반사상의 위치를 확인해 보셨을 때 왼쪽 눈은 전부 다 동공 중앙의 위치를 하고 있지만 반대편 오른쪽 눈에서의 강막 반사상의 위치는 첫 번째 그림을 보시게끔 되면 동공 중심에서부터 귀 쪽 방향으로 치우쳐진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는 피검사자의 오른쪽 눈이 코 쪽 방향으로 돌아간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한 내 사실을 갖고 있는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케이스를 갖다 보면 이 경우에는 동공 중심으로부터 코 쪽 방향으로 치우쳐진 곳에 강막 반사상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오른쪽 눈이 귀 쪽 방향으로 편의가 되어 있는 우한 외 사실을 갖고 있는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그림들을 갖다 놓고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공 중심에서부터 강막 반사상의 위치가 아래쪽에 위치를 하면 그 눈이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상사시 반대로 동공 중심에서부터 강막 반사상이 위쪽으로 치우쳐진 곳에 보이게끔 되면 눈은 아래쪽으로 내려 있는 하사시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 눈이 주시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사시 안이 어느 쪽 눈이면서 그 종류가 어떻게 된지를 강막 반사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강막 반사상의 위치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사시각을 갖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막 반사상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있어서 동공 가운데에서부터 강막 가장자리까지의 그 길이가 아까 우리가 수평 가시홍채 직경이 12mm라는 걸 가정을 했을 때 6mm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동공 가장자리에서 1mm씩 편의가 된 곳에 강막 반사상이 보이게끔 되면 대략적으로 약 7도 프리즘 디옵토라 했을 경우에는 14 프리즘 디옵토 정도의 편의각을 갖게끔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공 가장자리에 해당되는 부분은 동공 중심에서 아까 동공의 직경을 4mm라고 얘기했을 경우에는 2mm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걸 갖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때는 약 15도 또는 30 프리즘 디옵토의 사시각을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강막 가장자리 쪽에서 강막 반사상이 보이게끔 된다면 동공 중심으로부터 6mm 편의가 된 곳에서 강막 반사상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약 45도 프리즘 디옵토라는 90 프리즘 디옵토에 해당되는 양의 사시각을 갖고 있다고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공 가장자리에서 강막 가장자리 그 사이에 해당되는 영역의 강막 반사상이 보게끔 되면 대략적으로 약 30도 또는 60 프리즘 디옵토의 사시각을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허시보그 테스트의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공의 직경이 대략적으로 약 4mm 정도 나올 수 있게끔 실내 조도를 조정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피검사자가 안경을 착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안경을 제거하고서 검사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경 렌즈에서부터 강막 반사되는 펜라이트 불빛의 불빛으로 인해 가지고서 피검사자의 강막 반사상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예외인 경우가 있긴 한데요. 그 경우에는 조절성 뇌사시를 갖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조절성 뇌사시를 갖고 있는 케이스는 안경을 쓴 상태에서도 한 번 더 측정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펜라이트 불빛을 피검사자 정중면에서부터 약 50cm 되는 위치에서 중요한 건 두 눈에 동시에 미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피검사자에게 두 눈으로 지금 펜라이트 불빛을 쳐다봐달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그 상태에서 검사자분들은 피검사자 두 눈에서의 강막 반사상의 위치를 각각 화학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시버그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오직 근거리에서만 사시의 종류와 사시의 각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원거리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은 있긴 하지만 이 허시버그 테스트를 통해서 가린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신 사시의 종류와 그 양을 가늠을 갖다 할 때 참고를 하실 때 활용하시게끔 되면 굉장히 유용하실 수가 있게끔 될 겁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검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크림스키 테스트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릴 건데 다른 말로는 프리즘 리플렉션 테스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을 이용을 하냐면 원래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피검사자의 사시안 앞에 프리즘을 가입을 시키게끔 됩니다. 그리고 프리즘을 통과한 빛이 굴절돼서 피검사자 사시안에서의 막막 중심 오목의 상을 결상시키게끔 될 때 그때 보게끔 되면 프리즘 뒤쪽에 있는 사시안에서의 막막 반사상 위치가 동공 중심에 위치하게끔 되거든요. 그 원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시안 앞쪽에서 프리즘을 가입을 시키고 사시안 뒤쪽의 막막 반사상의 위치를 확인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크림스키 테스트에서는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게끔 되냐면 주시안 앞에다가 프리즘을 가입을 시키게끔 됩니다.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시게끔 되면 위쪽에는 피검사자 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래쪽에는 현재 결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피검사자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오른쪽 눈은 주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각막 반사상의 위치가 동공 중심에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게끔 되겠죠. 그 다음에 왼쪽 눈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 봤을 때도 귀쪽 방향으로 편의가 되는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각막 반사상의 위치는 동공 중심에서 코쪽 방향으로 치우쳐진 곳에 결상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게끔 되냐면 프리즘을 주시안 앞에 가입을 시킵니다. 주시안 앞에 어떻게 가입을 시키게끔 되냐면 피검사자의 편의가 된 사시안의 방향 쪽으로 기저 방향을 맞춰서 가입을 시켜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피검사자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눈에다 베이스 인 프리즘을 가입을 시킵니다. 그러면 오른쪽 눈은 주시를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현재 프리즘을 통과한 빛이 원래 막막의 중심으로 보다 코쪽 방향으로 살짝 치우쳐진 곳에 상을 갖다 결상되었는데 이쪽을 통해서 보기 위해서 이 오른쪽 눈은 귀쪽 방향으로 돌아가게끔 될 겁니다. 그러면 헤링의 보충에 의해서 반대편인 왼쪽 눈도 같은 쪽인 코쪽 방향으로 같은 양만큼 움직임이 나타나게끔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사시안에서 보게끔 되는 각막 반사상의 위치가 점차적으로 동공 중심부 쪽을 갖다 향해서 이동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게끔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사시안에서 각막 반사상의 위치가 동공 중심에 위치할 때까지 주시안 앞에 프리즘을 계속해서 가입을 하면서 그 양을 찾는 방식이 크림스키 테스트로 편의각을 측정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시안 앞이 아니라 주시안 앞에다 프리즘을 가입을 시키게끔 되는데 이때 있어가지고서는 한 가지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가 있긴 한데 가장 쉽게 기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자면 피검사자 눈에 사시안을 편의가 되어 있는 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끔 하기 위한 프리즘을 가입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뇌사시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반대편의 주시안 앞에다가는 베이스 아웃 프리즘을 외사시 같은 경우에는 반대편의 주시안에 베이스 인 프리즘을 상사시 같은 경우에는 반대편의 눈에 베이스 업 프리즘 하사시를 갖고 있을 때는 베이스 다운 프리즘을 가입을 시키게끔 되면 자연스럽게 사시안은 가운데 부분을 향해서 점차적으로 이동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각막 반사상의 위치가 동공 중심부 쪽으로 이동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끔 될 겁니다. 그 검사 방법을 설명을 드리자면 피검사자 눈앞 정면에서 대략적으로 33cm 되는 위치에서 펜라이트 불빛을 피검사자 두 눈을 향해서 동시에 비춰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허시버그 테스트를 시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시안을 먼저 판단하신 다음에 주시안 앞쪽에다 약도의 프리즘을 가입을 시켜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때 그 프리즘의 기저 방향은 사시안의 평위방향과 일치시켜서 여러분들이 가입을 시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순간적으로 가입을 시키면서 반대편인 사시안에서의 문의 움직임과 각막 반사상의 위치를 파악을 하는 식으로 해서 사시안에서의 각막 반사상이 동공 중심에 올 때까지 프리즘의 굴절력을 증가시켜주시면 됩니다.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검사자 눈앞 33cm의 펜라이트 불빛을 주시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허시버그 테스트를 통해서 관찰을 해보게끔 되면 피검사자의 좌아는 주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우한 같은 경우에는 코쪽 방향으로 돌아와 있기 때문에 각막 반사상의 위치가 동공 중심으로부터 귀쪽 방향으로 치우쳐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프리즘을 어느 쪽 눈에 넣어야 되냐면 바로 왼쪽 눈에 넣어야지만 될 겁니다. 그럼 왼쪽 눈에다 프리즘을 기저 방향을 어디에다 넣어야 되냐면 눈이 편이되어 있는 방향 쪽에 맞춰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베이스 아웃 프리즘을 가입을 시킬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5프리즘의 베이스 아웃을 가입을 시켰더니만 반대편인 사시안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면 주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귀쪽 방향으로 살짝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프리즘을 가입하기 전부 다 각막 반사상의 위치가 동공 중심부 쪽으로 살짝 이동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동공 중심부 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프리즘의 파워를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지금은 10프리즘 디옵터에 해당되는 프리즘 파워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마찬가지로 각막 반사상의 위치가 동공 중심부 쪽을 향해서 이동을 했지만 아직 완벽한 위치는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프리즘 파워가 지금 가입된 프리즘 양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프리즘 양을 한 단계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보면 어떤가요? 피검사자의 사시안에 지금 정면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향하게 되면서 각막 반사상의 위치가 동공 중심의 위치를 갖다가 하고 있죠. 이 상태가 될 때까지 지금 가입되어 있는 왼쪽 주시안에 가입되어 있는 프리즘의 굴절력이 바로 이 피검사자의 사시각에 해당되는 양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피검사자의 응답이 필요 없이 타각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찰을 갖다가 하실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에 임상에서 유소화라든가 아니면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피검사자 모드로 검사를 할 때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게끔 될 겁니다. 또 다른 검사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번에는 시뮬레니스 프리즘 커버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사는 예를 들어서 두 눈 중에서 시력이 상대적으로 안 좋은 쪽 눈의 시력에 해당되는 시력보다 한 줄이나 두 줄 정도 더 큰 시표를 갖다가 주시시켜놓은 상태에서 검사를 시행하는데 언제 시행을 하는 거냐면 바로 미세사시를 갖고 있을 때 사용을 갖다 해보시면 될 겁니다. 미세사시는 지난 강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굉장히 사시각이 작습니다. 시프리즘 디옵터 이하로 굉장히 작은 상태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봤을 때 눈이 편의가 되어 있는 것을 관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작은 편의각을 갖고 있게끔 되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상막막 대응을 통해서 양안 단일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림검사를 통해서는 눈의 편의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가 없게끔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미세사시를 갖고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해서 그 사시각을 측정할 수 있는지를 검사하는 방법이 바로 시뮬레니스 프리즘 커버 테스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약도의 프리즘을 피검사자 눈의 편의 방향에 맞춰서 사시안 앞에다가 빠르게 위치를 시킬 겁니다. 이때 있어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 로즈 프리즘을 사용하시면 훨씬 유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쪽 눈은 사시안 앞에 프리즘을 가입하는 동시에 반대편 주시안을 갖다 차폐기로 가려주게끔 됩니다. 그 상태에서 검사자분들은 프리즘 뒤쪽에 있는 눈이 주시를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눈의 움직임이 나타난지를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프리즘 뒤쪽에 사시안에 주시를 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그 프리즘의 굴전력을 점차적으로 올려가면서 그 프리즘 굴전력을 여러분들이 찾아내 주시면 되는 게 바로 시뮬레니스 프리즘 커버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해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시게끔 되면 이 상태에서는 육안으로 봤을 때 각막 반사상 위치를 보더라도 오른쪽 눈이 살짝 코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정도가 아닌 굉장히 작은 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를 돕게끔 하기 위해서 좀 더 육안으로 관찰하기 쉬운 케이스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었냐면 프리즘 앞에다가 약도의 프리즘을 가입을 시키면서 동시에 반대편 눈을 차피기로 가리면서 프리즘 뒤쪽에 있는 눈이 주시를 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는지 파악을 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프리즘 베이스 아웃에 해당되는 프리즘을 가입을 시켰더니만 가입을 시키면서 왼쪽 눈을 차피기로 가렸더니 이 오른쪽 눈이 실제로 주시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살짝 뒤쪽으로 움직이는 반응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는 프리즘 양이 부족하다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리즘 파악을 한 단계 더 올려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프리즘을 가입하면서 동시에 반대편의 주시안을 가렸을 때 프리즘 뒤쪽에 있는 눈이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죠. 이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눈앞에 가입되어 있는 프리즘 양이 이러한 미세사실을 갖고 있을 때 미세사실 편의각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실제 임상에서 여러분들이 사시 환자들을 만나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수가 있긴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임상에서 많이 접하지 못하셔서 검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타각적으로 편의각들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숙지를 해놓으신다면 그걸 통해서 추후에 진단 및 처방을 할 때 있어서 훨씬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을 테니까 연습들을 통해서 많이 익혀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